이번 몽중식의 테마는 무감도입니다. 누룽지 클램차우더입니다. 이렇게 디저트가 에피타이저로 운명이 바뀐 것처럼 경찰과 깡패의 운명도 한순간 바뀌었죠. 한치세비체를 곁들인 산리백육을 특별 제작된 접시에 올린 후 소스를 부으면 모스부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첩자라는 뜻이죠. 이 신선로에는 마지막 18번째 지옥산출 소스를 넣어 매운맛을 완성하죠. 6억 명이 언젠가 겪게 될 지옥의 맛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 시어터와 국내 유일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중식이 만나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로시 2022년 12월 오픈합니다. 요리로 재해석하는 무대의 감동을 몽드샬롯에서 느껴보세요.